다운의 계정 다운의 계정 다운의 계정 다운의 계정 어서 오세요 여러분 어서 와요 헬로헬로 Let's go 한국 사람들이 그 이쯤이 뭐냐 What's your hobby? 이런 표현 많이 쓰시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조금 느낌이 딱딱하고 식상해요 그 표현 자체가 쓰지 마세요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한, 두, 세, 네, 까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 What's your hobby? 이거 왜 어색하냐면 우리 보통 합의, 취미 여러 개 있잖아요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니까 합의, 이 단어 자체가 소중하고 좋은 영어니까 그거 한번 살리자 살리자고 Do you have any hobbies? 이거 좋아요 Do you have any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이렇게요 그 다음 표현으로 갈게요 두 번째네요 합의 그냥 빼버리고요 합의 없이 한번 해볼게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맞아요? 맞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네, 아주 좋아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Free time, 여유 시간 그 안에 뭐 하니? 그, 네, 여유 시간에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언제? In your free time? 이렇게 하면 되고요 What do you do 그대로 살리고요 What do you do? 두 단어 붙이고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한 번 부드럽게 네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오케이 백 번 반복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춤이 같은 것 안 물어봐도 주말에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이 뭐 학생들이 주말에 여유 시간 있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뭐 하냐 이 질문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언제? On weekends 주말 딱 하나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이잖니까 weekends 복수 생활으로 쓰고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네 여기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 이었어요 무슨 시간이에요? 복습 시간이에요 오케이 처음부터 Do you have any hobbies? Hobbies 살리자고 Do you have any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Free time 여유 시간 뭐 하냐 What do you do in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됐고요 세 번째는요 제일 잘 봐요 재미로 뭐 하냐 재미로 뭐 먹고 사니? What do you do for fun? 먹고 사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재미로 뭐 하냐 이거예요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뭐 하냐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하면 네 직업이 뭐냐 그 말이고요 For fun 붙이면 재미로 취미로 뭐 하냐 그거예요 미묘한 언어의 차 참 아름답니다 감동 감동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아하 가능했어요 망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안 했다고 했죠 오케이 편지 싹싹 주말에 뭐 하냐 주말에 뭐 하냐 What do you do on weekends? Hey What do you do on weekends? You wanna hang out? 같이 놀래? What do you do on weekends? 이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복습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지금부터 What's your hobby? 같은 딱딱하고 식상한 표현 쓰기 있기 없기 쓰지 말라는 뜻이죠 쓰지 마세요 우리말로 뭐지 우리말로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야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너무 딱딱하지 왜 그 사람이랑 안 친해질래? 도망갈래? 아이씨 야 왜 이래 무슨 이상하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해 Je alla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sua earning sın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